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를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사심없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 생각이 또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좀 갈등이 생기더라도 아침부터 열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대로 되겠나 이야기죠.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데 보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당대표 타이예에서 밀려나듯 물러나다는 것이 국힘 상황인 듯합니다. 용산 대통령 질과 대통령의 당무개입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무개입 없다고 생각한다. 25%. 당무개입이 통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62% 당무개입이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9%인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는 현재 대통령실에 의한 당무개입 상황을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설문조사는 항상 다수가 심각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니까 저는 세 번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수는 여러분들 세 번째보다도 두 번째를 선택하고 당무개입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25%니까 꽤 오늘 논평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동아일보가 사슬에 다뤘네요. 여당 수직적 당정관계 못 고치면 어떤 비상대책이 도 도루묵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이게 사실에 더 가깝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설문조사는 다르게 나왔지만 저는 사실이 훨씬 더 오늘 동아일보 내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기를 극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정하는 터에 당내 논의는 그 선택기준이 윤 대통령과 말이 통하는 가까운 사람이야 하지 않겠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사건건 대통령과 각을 세워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종속관계로 남아서 여의도 출장소에 머문다면 그 어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도 말짱 도루묵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난 것도 윤심의 작동결과는 얘기가 파다한 상황에서 지금의 국민의 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용산의 신호만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오늘 논평했던 대부분 내용을 그냥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 논평이 다수 의견하고 좀 다를 수가 있고 일부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적한 내용하고 오늘 논평이 거의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참 한국을 보면 제도가 있으면 제도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따라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데 인치가 너무 강한 겁니다.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왕이라고 된 듯해 가지고 그냥 절차가 다 무력화시켜버리면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김 전 대표가 물러난 것도 윤심의 작동결과라는 얘기가 파다한 상황이다. 당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빼고는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러니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보면 조선 사람들이 늘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누가 되든지 배운 사람이 오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 오든 간에 그냥 기존 절차 제도 법규는 다 무력화시키고 그냥 짐이 최고니다 이렇게 해서는 뭡니까 그냥 인치로 다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윤 대통령이 시작돼야 된다. 지금의 여당 지도부를 만든 것도 당정일체를 내세운 용사안의 뜻의 기계가 한 것이고 그 결과 건강한 견제나 비판이 실종된 기능 부정전환이 됐다. 대통령실은 그듭 당무 불개의 본칙을 강조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이 과전 매진화 되겠는가. 윤 대통령이 시작되어야 되면 유태종이 시작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60대 초반의 남자가 자신의 이름 라이프스타일이나 리더십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나지니 아주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막아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여당 지도부를 만든 것도 당정일체를 내세운 용산의 뜻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 개의 배가 여러분 나경원을 꿇어 앉힌 것도 용산이란 뜻인 겁니다. 용산이 누구겠습니까 윤 대통령 빼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역풍이 불 겁니다. 이거 그냥 있죠. 여러분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안 둘 겁니다. 이런 거를 내가 악담이 아니고 그래서 적들 함께 이런 책을 잡히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공명정대학의 매사를 할 법적으로 처리해야 이런 책을 안 잡힐 거 아닙니까. 여기 홍준표 씨가 국민들한테 이번 투표는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니까 제대로 투표합시다. 제대로 투표하면 뭐하노. 그 밑에 박영우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정투개표를 전제로 선거하는 나라죠. 흥한 나라가 없습니다. 부정투개표가 만년한 나라입니다. 진리는 거지의 편이나 진실의 편입니다. 나는 2017년 대선 때도 사전선거 첫날 여백없는 투표제에 기표한 정인입니다. 악의 형통함은 반드시 스스로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홍준표 씨가 선거 좀 제발 좀 잘합시다 국민 여러분. 아니 국민들은 여러분들 투표 잘하지. 그런데 당신들이 투표를 개판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민의가 반영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않냐. 이거를 박영우라님 밑에다 보란 듯이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산이나 윤대통령이 아무리 용을 써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부산 4.3구 선거기로 갑니다. 지금 한참 문제가 됐던 장재원 씨입니다. 왼쪽이 2016년 선거입니다.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여러분 이 왼쪽하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뭐가 가장 큰 차이가 납니까. 차이값이 무진장 큽니다. 이렇게 좌우가 대칭인 데칼코마니 모양의 차이값 그래프는 사전특표 조작을 통해서 장재원 후보의 표를 배제정을 안고 옮기지 않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2016년 총선이 정상이었고 2020년 총선이 사전특표와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2대 총선이 사전특표와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나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윤 대통령도 다 여러분들 뭉갰고 홍준표 씨도 다 침묵했고 국힘당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전투표가 영원한 나라로 가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반드시 그 친구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게 되면 탄핵 사유로 여러분들 탄핵이나 아니면 대통령의 죄를 묻는 제목으로 활용돼 물론 그 사이에 정치적 거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인간들의 여러분들 기본적인 강점이 뭡니까 없는 제 만들기 있는 제 부풀리기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 선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가 이런 선거 차이칱 그래프가 나온 후보별 특별서를 딱 가지고 분석하면 뭐가 나옵니까 그냥 조작에 사용한 규칙 조작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복원을 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이 조작한 선거 오른쪽이 조작 이전 상태 선거 확 다르지 않습니까 조작 타기 이전 선거가 2016년 선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씨가 서울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김기현 씨가 서울법대를 나온 겁니다 홍준표 씨가 고대법대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 침묵한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못 이깁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투표장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투표장에 가서 쇠가 빠지는 표 줘봐야 득표수 계산할 때 집계할 때 다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홍준표 대구 시장의 여러분들 논평을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가장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제는 홍준표 시장도 다 마찬가지도 안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골로 가든 백성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일당 지배체제를 받건 본인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뭡니까 그냥 노예처럼 여러분들 남이 정해준 지도자 모시고 살아야 되든 I don't care 아무도 이런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 자리면 다 땡이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 무슨 당무 개입을 통해서 김기현을 쳐내고 장재원을 쳐내가지고 본인들에게 충성을 바치는 찐윤을 이런 갖다 붓고 하더라도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선거가 이러면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당신들이 이기겠노 내 이야기가 너희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인간들일 건데 선거를 이렇게 만드는데 사전투표 조작에 선거를 다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수로 너희가 2024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이기겠노 이야기죠 정신 차려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도 정신 좀 차려라 너희도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노 너희도 다음에 뭡니까 몇 년 국회의원 해먹고 그다음에 30년 40년 정도 노후가 남았는데 노후에 뭡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참전권을 박탈 당해가지고 무적수지가 적자가 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뭡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붕괴가 되면 인프레시가 만연하고 너희도 다 깨질 건데 에라이 인간들아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친김에 내 선거 이야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경기시형 더불어민주당의 그래도 오선의 의원으로서 사무총장도 지내시고 했던 조정식 씨죠 지금 사무총장인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개판이지 이게 선거예요 왼쪽이 뭡니까 2010년 경기시형시열에 총선입니다 왼쪽 선거 부정 없었던 때입니다 오른쪽 2020년 4.15 총선입니다 표를 얼마만큼 도덕질했습니까 김성환께 이런 표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를 뺏어가지고 다 쑤셔 넣어줬으니까 왼쪽 오른쪽이 얼추 비슷합니다 군자동 플러스 8% 김성 마이너스 7% 정황본동 조정식 플러스 12% 김성 마이너스 12% 정황 1동 조정식 플러스 9% 김성 마이너스 9% 정황 2동 조정식 플러스 11% 김성 마이너스 10% 얼추 비싼 겁니다 표를 훔쳐가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런 선거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또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겨 찐륜이 당선돼 에라이 인간들아 이렇게 하면 찐륜이 찐륜이 뭡니까 윤 대통령 여론도 호위무사 자의만은 찐륜이 당선되겠습니까 차라리 뭡니까 선관이 앞에서 고사를 지내지 이게 뭐냐고 이게 여러분 이거는 포를 좀 많이 훔쳐가 뚜렷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 김성왕에서 빼앗아 조정식 여러분 이걸 가지고 딱 그대로 뭡니까 분석하면 뭐가 나옵니까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조작값을 그 규칙을 이용해 모두 다 원상복귀시키면 어떻게 여러분 선거 결과가 바뀝니까 왼쪽은 선관이 발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구한 차이값이고 오른쪽은 뭡니까 조작값을 발견해 가지고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다 구한 다음에 구한 차이값 그래프입니다 조작하고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하게 가지고 규칙을 찾아 가지고 조작하기 이전 상태로 복원의 차이값 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지금 공병호 tv 채널은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지 않습니까 내 정도니까 견디 내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장한 다음에 이런 채널은 훨씬 더 탄압을 받는 겁니다 말 다 했죠 이래 가지고 뭐 자유가 무슨 75번이라고 자유를 7000번 외쳐봐라 뭐가 달라지는지 이거는 뭡니까 그냥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이거를 보고 이런 짓들이 7번 일어났는데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제도를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서 찐윤이 어떻고 친윤이 어떻고 김기현이 사태가 어떻고 윤심이 어떻고 신륜이 어떻고 에라이 인간들아 짐승들도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납득이 안 돼요 권력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직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양심불량인 인간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폼 잡고 뭡니까 뭔가 쓸데없는 이야기는 다 하고 다니고 인간들이 정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